영등포구 가족센터 영등포구 가족센터가 7월 가족연극공연 신나는 예술여행을 운영합니다. 7월 9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영등포구청 별관에서 진행되며 자녀를 둔 영등포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. 톨스토이 단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각색해 춤, 노래, 난타 등 볼거리 가득한 작품으로 사랑을 가슴에 심어줄 가족연극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하면 됩니다.